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짜잔! 겁나 매워! 다진마늘 고추냉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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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계란을 잘 섞어줍니다.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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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지금이야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넙적다리 통치킨과 시림푸링 그리고 쪼파가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파김치 엄청 맛있는 파김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에 준비한 소스로는 머스타드 그리고 불닭소스 어니언소스 준비했고 짜잔 치킨 찍어먹을 양념소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깔고 갈까요? 콜라 소스도 계란 소스도 계란 소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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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일단 어이구야 짜잔 넙적다리 소스 풍덩 미치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 끝내준다 살코기 팔김치 와우 이때가 제일 긴장되고 기대가 커요 노른자 제대로 뱉어 어머어머 세상에 첫입 아시죠 칠리푸링 칠리푸링 칠리소스 미쳤다리 소스 약간 매콤해요 미쳤다 미쳤다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니언 대박이다 진짜 미쳤다리 수북히 쌓아서 엄청 맛있는 파김치를 올려줍니다 다 수 한입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우와 파김치 준비 새우 두개랑 같이 쫙 썰어 다먹어 쫙 푹푹 담궈 이번에는 쌀고기 살짝 뜯어서 살짝 올려줍니다 올려서 잡아서 끓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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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하나씩 올려줍니다 끓어올려 끓어올려 세상에 양파 닭다리 큰 Beginning 조금 딱 닭다리 mentality 몇 가지 쌀떡 짜파게티가 들어있어서 실인푸누윙을 살짝 찍어서 토핑으로 올려줍니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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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불닭 끝내준다 진짜 이렇게 해서 초로록 사천짜장이 이런거지 겁나 매워 약간 걸리떡대니까 콕 찍어서 듬뿍듬뿍 미쳤어 미쳤어 말아줍니다 말아줍니다 웬일이니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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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에다 그냥 콱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나 파김치 빠지면 안되겠죠?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